욕실 샤워기 녹물이나 불순물 때문에 필터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일반 필터와 비타필터를 이중으로 사용하는데 비타필터 수명이 다하면 확실히 일반 필터에 녹물이 빨리 끼더라구요. 비타필터는 사용하면 향기도 좋고 피부 트러블도 줄일 수 있어서 우리집 필수템이에요. 샤워기 용품 찾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거에요. 따란! 군대에서 생산한 욕실 용품 세트에요. 처음 보자마자 이사하는 친구에게 선물해줘야겠다 싶더라구요. 패키지가 정말 깔끔하고 예뻐요. 샤워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싶겠지만 세디먼트 샤워기는 다르네요. 일반적인 샤워기 디자인과 다르게 특색있는 디자인에 너무 무겁지 않고 그립감도 편했어요. 취향대로 골라 쓸 수 있는 리뉴워터 비타필터는 로즈, 라벤더, 레몬 세가지 향이 있어요. 샤워할때나 욕실 청소할때 샤워호스 꼬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늘쌈 샤워호스는 특허받은 꼬이지 않고 부드러운 향균 PVC 샤워호스에요. 늘쌈 샤워기의 세디먼트 필터는 정수기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세디먼트 필터로 미세먼지까지 걸러준다고 하네요. 그러니 녹물과 불순물은 잘 걸러주겠죠? 믿고 쓸 수 있어요. 설치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이렇게 수전 하단에 샤워호스를 빼서 비타필터를 돌려서 끼운 후에 분리했던 샤워호스를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설치하고 샤워하면 정말 기분좋은 향기가 욕실에 퍼진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호스를 갈아주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돌려서 분리한 후에 늘쌈 향균 호스를 돌려서 끼워주면 설치가 끝나요. 그립감 좋고 필터 성능도 좋아 샤워할 때마다 농물 걱정, 불순물 걱정을 덜어줄 수 있게 됐어요. 믿고 쓸 수 있는 늘쌈 샤워용품 3종 세트 강력 추천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